안녕하세요. 코빗의 피터입니다. 아이스커피 좋네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얼굴만 보면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진짜 더 보고 싶은 레온을 네, 안녕하세요. 코빗의 레오입니다.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추석을 맞아서 좀 특별한 이벤트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준비했습니다. 저희 유튜브 채널이 9월 초부터 좀 새롭게 리뉴얼해서 컨텐츠도 굉장히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. 어떤 이벤트죠, 레온? 구독자 관련된 이벤트고요. 저희 이 영상에 영상 하단에 코빗 회원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한 아이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아이디로 저희가 당첨자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선물은 이제 무엇일까요? 저희가 들고 있는 이 스타벅스 텀블러인데 아래 보시면 금색으로 코빗 각인이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. 커피 마시면 완전히 좋아지거든요. 오늘 마시면은 그래서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거의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점부터 10월 4일 12시까지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코빗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이 진짜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추석 좋은 추석 맞이하세요. 해피 추석.